아! 렛츠 파이징 고! 렛츠 파이징 고! 오늘 8월 17일 8월 17일 수고했어! 우리 대기야! 아니 근데 사실 하나도 긴장 안해 아니 하나도 안 떨려요 아!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이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이미 희해졌어요. 사실 하나도 안 떨려요 가자! 그냥 이 동안 준비하는 거 열심히 보여주고 최종의 팬들이랑 우리 새로운 멤버의 매력을 그리고 연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 귀여워! 아이 귀여워! 우리 컨텐츠 팁! 혹시 맨날 이렇게 컨텐츠 시그널 이렇게 맨날 편집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비버이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문시셨어요? 오! 오! 막내여서 가장 불편하죠! 막내여서 가장 불편합니다! 그럼 혹시 옆에 이시씨 이렇게 예쁘게 생기는 비버이 뭐예요? 엄마 아빠 예뻐요! 네 데엠 라이! 혹시 칼데씨 미국 가면 멤버사한테 꼭 쫓아앉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? 갈디입니다! 음식을 칼데씨 안다? 그럼 만약에 칼데씨 먹으면 칼데정은 이렇게 기억이 생길 수 있을까요? 오케이 오케이 트리플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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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음에 하고 어디 가고 싶어요? 어디 가고 싶어요? 어디 가고 싶어요? 어디 가고 싶어요? 바이클 제가 기자 쇼케이스 가장 긴장되는데요 라이징도 진짜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서 이 분은 딱딱스러운 자기에서 말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어떻게 말하든 너무 긴장되고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많이 조금 연습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! 사실 무대를 처음 보여준 거다 보니까 되게 신나서 멤버들이랑 되게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저는 핸시오키 때도 더 신나게 할 예정입니다 프로페셔널 나 저는 프로페셔널 나 간장 너무 긴장되고 더 신나게 할 예정입니다 연기 로고드샵, 화이팅! 안 돼! 진짠다 어떻게 해? 이거만 이렇게 말했어. 에이, 에이, 이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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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. 인스퍼부, baby. OG무무부, 화이팅! 아! 안 죽는 거, ladies. 라라라라라라